아.. 아.. 그래도.. 그래도 오른쪽이 그래도.. 아.. 이쯤 되면 이제 좀 주로 늘겠지 않는데 다들.. 눈빛이 오히려 더 살하게.. 응! 준비했잖아! 준비했으니까 빨리 도와줘! 약간.. 이만큼 말해주시겠다.. 아.. 진짜 이 눈빛을 담아 가야죠. 아.. 그럼요.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. 남한 팀의 마음으로 정말.. 맞아요.. 그리고 중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까 보태지 댄스팀에 대한 감사 인사도 했지만 더 나이트, 빛을 주제로 하는 그런 소재로 하는 그런 공연인데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힘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빛나지 않는 곳에서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마치 빛나는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이 자리를 들여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식사도 얻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엉덩이 빙이도록 우리 앉아서 정말 열심히 연주해주시는 우리 슈퍼팬!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워낙 더 엉덩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이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거 하신 걸 어떻게 하신데? 아 오늘 빛도 떨어졌네 눈에 뿌링이 뚝뚝 떨어져요 휴가를 좀 보내고 나는데 저희가 휴가 갔는데 아니 뭐 이렇게 다들 후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다녀갔다는 걸 엄청 먹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메뉴판에 있는 걸 다 먹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도 저희가 굳이 말 안 해도 지금 빅플리아프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희 잘 먹고 와가지고 잘 먹고 와가지고 약간 곡선들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창원도 지금 굉장히 그냥 도시락만 해도 벌써 맛있잖아요 이거 끝나고도 뭐 먹을 거예요? 그럼 뭐 먹어? 내일 강연을 위해서 먹어야죠 아 그쵸 뭐 먹어요 그럼 뭐 먹을까요? 치킨 치킨 창원에 치킨이 유명해요? 아 창원에 진짜 뭐가 유명하죠? 아구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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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멤버들끼리 아구찜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아구찜 먹으러 갑시다 오늘 아구찜 먹은가요? 아구찜 먹은가요? 올라오라고 쓰는 거면 아구찜 먹은가요? 아구찜 저는 여러 분들이 추천하는 것 중입니다 네 아 꽃게찜 꽃게찜? 아 꽃게 네 이번엔 지금 힌트를 꽃게찜 넣었어요 아 꽃게찜? 오오오오오오 꽃게찜 근데 꽃게찜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많이 왔어요 아 꽃게 좀 좋아요 먹어도 영웅이죠 오늘! 아 근데 꽃게집 가격이 좀 어떻게 돼요? 식사에요? 식사에요?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예예예예 예예예 계좌 상황을 좀 보고 할게요 진짜 우리가 늘 매 도시마다 관객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거든요? 근데 오늘은 더 특별할거 같아요 거의 무단차인데 정말 다들 절서를 변하게 봐주셨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죠 예, 여러분도 앉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더 편해지겠죠? 예, 예 여러분 너무 도우시죠